하... 이제 나 좀 쉬자. 재밌냐? 장담 맞춰주니까 재밌냐고. 모태남. 모태남. 대답 안 해 이 새끼야! 뭐?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난 다이아 세계대위. 넌 아직 짝대기도 하는 못다한 훈련병. 지금부터 상급자에 대한 존대와 호칭을 똑바로 한다. 야 미쳤어? 너 갑자기 왜 이래? 너 검사가 어떤지 잘 알지?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덮기도 부풀리기도 해. 근데 그런 인간이 군복까지 입었어. 어떨 것 같아? 이 군바리 새끼야 감이 날 때려? 상급자에 대한 예의 갖추라고. 어? 관등성맹. 야 우리 엄마가 네 사단장이야. 관등성맹! 야 너 이거 강압 취조. 훈련병 노태남. 너는 교번도 없어? 30번 아니 13번 훈련병 노태남. 13번 훈련병 노태남. 넌 이제 여기서 절대 못 나가. 오늘부터 영원히 군대짬밥 먹게 될 거야. 어... 어 이제 작동된다. 왜 서계세요? 어디까지 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